축삭돌기 중에서 중간중간 비엔나 소세지처럼 옷을 입고 있는 축삭돌기를 갖는 뉴런을 우리는 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축삭돌기에 옷이 없는 애들 마리집이 없는 애들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차이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축삭돌기가 전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노출되고 있느냐 그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옷을 입은 부분이 절연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마리집이 없는 사이사이 랑비의 결절 사이사이에서만 신경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점프하는 모습처럼 신경이 점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도약전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보면 뉴런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축삭돌기가 있어서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마리집이 있는 거죠. 마리집이 있어요. 마리집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리집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동할 때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절연체니까 신경이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신경이 이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점프.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신경이 이동을 하다가 다시 점프해서 왔다 갔다 신경, 점프, 이동.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동을 하게 된다.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마리집 같은 경우는 이런 마리집이 없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 민달팽이와 같은 원리. 민달팽이는 자기 집이 없는 애를 민달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도 옷이 없어요. 그냥 옷이 없이 이렇게 전체적인 축삭돌기의 민 모습이 보이는 아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죠. 그냥 전체적으로 신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전기가 이동을 하려면 여기에서 도약전도를 해서 이 사이사이만 신경이 이동을 했던 것과 비해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신경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빠르고요.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위쪽에 마리집 신경이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민마리집 신경이 이제 더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요. 랑비의 결절에서만 신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일어나고요. 흥분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이 이동이 있어야 되고 흥분전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 부분. 이렇게 뉴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뉴런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다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별표처럼 막 이렇게 생겼고 길쭉하고 마리집이 있거나 없거나의 그 차이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뉴런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기에 연결되어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얘기죠. 감각을 받아들이는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랑 연결되어 가지고 뇌에서부터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받아서 운동기, 근육한테 운동을 해라고 신경을 보내주는 운동뉴런.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이 중추신경이요. 뇌라든가 척수라든가 감각이랑 운동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각뉴런, 운동뉴런, 그 다음에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연합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룰 수가 있다. 감각뉴런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림이랑 같이 보게 되면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피부가 있는데 눈도 여기 속하고 귀도 속하고 코의 후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감각을 외부에서부터 내가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이 뇌한테 얘가 까칠까칠하다 아니면 차갑다,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감각을 쭉 감각신경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각뉴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이 중추신경, 뇌까지 신경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갖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원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원운동 중에서 안쪽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을 구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각뉴런도 구심성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방향을 갖는다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한테 주는의 중심방향이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긴 모습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다르게 되냐면 일단 가지돌기는 있어요. 감각기에다가 가지돌기를 딱 뻗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에서부터 주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얘가 신경세포체가 바로 이 가지돌기 바로 앞쪽에 아니? 머리 뒤쪽에? 뒤쪽에 바로 연결돼서 별표 모양처럼 많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신경세포체가 바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지돌기 다음에 축삭돌기로 연결이 돼버려요. 여기 그림에서 가지돌기가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있죠. 그다음 바로 축삭돌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는데 이 축삭돌기의 중심부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핵도 있고 미터콘드리아도 있고 이 뉴런의 생명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뉴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사이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감각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끝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중추신경이죠. 뇌라든가 척수라든가 거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감각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뉴런으로 볼게요. 그다음 연합뉴런은 감각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죠.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이제 얘가 감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운동뉴런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 신경세포가 바로 연합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뇌와 척수와 같이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애들 그래서 구심성과 원심성 구심성이 바로 감각이었죠. 원심성은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뉴런, 얘네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생긴 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신경세포체가 머리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가지돌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가지돌기로부터 신경,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운동으로 보내줄 건데 생긴 모습이 축삭돌기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요. 굉장히 짧게 생겨가지고 얘가 민마리집입니다. 민마리집이지만 짧기 때문에 신경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연합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합뉴런에서 감각을 느낀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운동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운동뉴런이 그 신경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운동기 혹은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근육에 작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뉴런을 갖게 된다. 자, 운동뉴런은 우리가 얘기했던 모습 앞에서 공부했던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중심에 신경세포체가 앞쪽에 있고 가지돌기가 뻗어져 있어서 연합뉴런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같이 맛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삭돌기가 있으면서 얘네들의 마리집들이 종종종종 있는 모습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운동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외부에서부터 느낀 감각이 중추신경으로 와야 되니까 중심으로 들어오는 구심성. 그런데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이 느끼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이 운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지만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중추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뻗어져 나가는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운동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성의 반대인 원심성 뉴런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뉴런을 그러면 얘네들의 방향성을 좀 봐줘야 돼요.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감각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에서 얘를 만져보지도 않고 부드럽다 까칠없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단은 만져서 중추신경이 어떤 느낌인지 그 촉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중추신경에서부터 감각신경 쪽으로 밖으로 이 감각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각신경에서부터 감각기에서부터 반응이 와서 감각신경, 감각뉴런을 통해서 연합뉴런으로 신경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그 감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뇌와 척수에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흥분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쭉 이동이 된 다음에 운동뉴런한테 명령을 내려서 운동뉴런은 이렇게 일단 신경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경을 보낸 다음에 반응기, 근육한테 움직여! 하고 명령을 딱 내리는 그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순서 정리 감각기에서 감각뉴런 그 다음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응기, 근육 이렇게 이루어진다.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감각을 느끼지 않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다. 그럼 이 연합뉴런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감각을 제외하고 이렇게 방향성 절대 운동성 운동뉴런에서 연합뉴런 쪽으로 절대 신경이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방향성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